애플이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. 애플은 현지시간 12일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5 시리즈와 애플 워치 등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. 이번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작보다 가격이 100달러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또 모든 기종에서 기존의 라이트닝 포트 대신 USB-C 타입 충전 단자가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. 새 시리즈는 미국과 영국, 중국 등 40개 이상 국가에서는 15일부터 사전 주문할 수 있으며 매장 판매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.